유튜브에 대한 영상이 잘 안가오는 영상이 좋습니다!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되실까요? 착한 선배네요 보내고 오는 정국에 왔습니다 보내고 오는 정국에 왔습니다 보내고 오는 정국에 왔습니다 강철 선수는 아무것도 안들었네요 시현 선수는 물 5개 들었어요 마시려구요 고생하신 우리 막내엘 맨날 아픈 척만 하는 우리 강희 선수 내가 제일 잘생겼어 스마일 보이 매각률 항상 맨날 나를 때리고 욕하고 후배가 제일 항상 늦게 준비하고 게으른 건 아닌데 역시 가녀 곽돔 관련된 질문 하나 할게요 곽돔이 뭐예요? 왜 고기를 안 먹고 생선을 먹는지 힘이나요 형? 너무 재밌어 안그러... 인정 곽돔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? 곽돔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생각과 곽돔이 형의 생각을 좀 곽돔이 형이 진짜 인정 좀 알았어? 이런 거 찍으라고 뭐 먹돈 먹으러 가야죠 하도 준다고 했으니까 저... 먹고 싶게 먹었고 한 사람 뭐 들고 봐 마늘 마늘 있는데 더 들고 올까? 더 들고 올까? 말을 하면 대답을 해줘 어? 했나 안 했잖아 또는 잘 안 하고 안 안 하고 한소리를 지켜 한소리가 지켜 한소리가 시켜 마늘을 가지고 담수 이리로 한소리가 많이 먹고 사람들렴 왜? 산소리가 많이 먹고 사람들렴 안녕 김한솔이 전가락 놔두는 법 인성갑 아프리카 bj 아프리카 bj 안녕 찍고있었어 와 카메라 빨리 안맞는다 이거 먹기 진짜 먹어야 돼 뭐 먹긴데 이거 그냥 먹기 안 내면 진다 이거 빼면 다 뜨거우니까 대신 이거 손으로 바로 먹기 집어서 집게로 안 내면 먹기 수고리 너야? 이거 비교 테스트 해야지 내 손바닥이랑 크기 크기 이 손바닥이 앞에 있어야지 그래야 고기가 고기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여야지 그러니까 더 크게 보여야 되니까 손가락이 고기 앞으로 와야지 왜 먹으셨어요 고기도 못 드시네 형 잠시만 안찮을 것 같은데 그냥 켜줘 안녕하세요 싫은데요 손바닥이 감사합니다.